눈부신 햇살과 아침을 열어줄 상큼한 그대처럼 조금씩 다가와 내 창을 열어 내 맘에 다가오면 로봇의 타이밍 중 출근길이 이뻐서 좋은데 하필 출근길이라 별로다 이게 퇴근길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? 어? 진짜? 아...뭔데? 음식만 올라갈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린 안올라가요 여기가 뭐야 가을이 와서 아 뭐야 똥 싸는거야? 똥이야? 아니야 오줌 네 키야 아따 뒤로 가 첫 키 어딨어? 네 어디있어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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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자 가지 어 제대로 안 찍혀 왜냐면 지금 낙엽 색깔이랑 똑같이 안보여 낙엽 낙엽이랑 네 색깔이 똑같아 똥봉지 봉지죠 가리고 어디로 가야지 이제 될라나 상책을 아 지연아 저 쓰레기 봉지가 가루가 내가 풀랑스는 건가 잘 보이라고? 아니 그럼 그리고 왜 현수막이잖아 광고판 철로 가자 어마어마어마 뭐가 있어? 맛있는 거 있어? 가자 가자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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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길 아닌 곳으로도 되나 더 좋은 아이예요 그치? 고구마 낙엽이 좋아하는 길이야 뭐 험한 길? 어? 험한 길? 험한 길 어? 너무 험한데? 예예예 너무 험해 절로 가야돼 아니야 미친 뛰어내리겠대 아니야 뭐하는 짓이야 이리로왕 어? 이리지마 여기 잘 따라가는거 봐 떨어지면 안돼 아! 내가 떨어질 것 같은데 밭에 벌려 우리 애기 가을 사진을 한번 찍자 뭐 어때? 우리 애기들 낙엽에 앉아가지고 낙엽을 던져줄까? 어 그래 근데 그거 약간 그거 아니야? 가! 가란 말이야 너 땜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가! 이거 아는 사람 늙은 사람인가? 어 엄청 옛날 CF잖아 어 멍멍이다 엄마 andaag 나쁘게 생리 damn 어 도전 마지막 이제 다시 우울함 어차피 오늘 사람이 푹신다 나만 펜트도 엄청 싸우.. 마스크 를 안 써서 싸우는 거라고? 도와줄 수 있지 않겠어? 근데 이제 1단계라서 불법은 아니다 막 이러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마스크도 마스크는 아니야 안 풀렸어 마스크는 무조건 써야 돼 필수 공공 거기서는 또 써야 되나? 아니, 공연어 공연어 야! 야, 어디 갈 거야? 아, 그래? 어떻게 할 건데? 어떻게 할 건데? 어떻게 할 건데? 해결해 실부로 하려고 그래 혼자 해결해 이리 와야지 돌아와 이리 와야지 엄마는 이리 왔잖아 뭐야 엄마는 이리 왔잖아 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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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잖아 뭐야 고집 고집 이리로 이리로 절대 안 그거 해 엄마가 돌아, 결국 엄마가 돌아가야 돼 이리 왔어 이리 왔어 집중 이쪽으로 가보자 여기 여기 응 햇빛이 딱 여기 예쁘잖아 여기 여기 이리 왔어 이리 와봐 아 여기 너무 그늘 저기 어디면 그렇지 그렇지 거기지 그렇지 거기지 아 이쁘다 이쪽으로 이렇게 봐야 돼 그래야 해를 보지 어 그렇지 거기서 이렇게 나를 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왔다가 다가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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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아 예뻐라 지금 예쁘다 앉아봐 앉아 앉아봐 리치 앉아 리치는 잘 앉지 낙엽 먹기 낙엽 먹기 낙엽 먹기 얘 먹었어 어? 먹었어? 아니야 안 먹고 버려 응 소리 때문에 빠스락거려서 응 가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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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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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다들 밤새고 가셔서 지금은 저밖에 없어요. 밥 먹을 거예요. 밥 먹을 거예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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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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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